자 첫 번째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연은 이 공연을 위해서 멀리 인천에서 오신 아주 아름다우신 마술사와 어머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로 인해서 미술을 연구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피나는 노력으로 마술공영자로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소희 마술사와 그 어머니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가지 마술을 준비했습니다. 마술은 우리 어머니께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소희 마술사 엄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농아인 밀리너 마술사 이소희입니다.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술 연습 많이 했는데 부족함이 많아도 박수 많이 주시고 오늘 즐겁게 공연 보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술은 불꽃만술입니다. 첫 번째 마술은 불꽃만술입니다. 다vetEN 바람이 많이 불어서 식지가 않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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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SEE!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은 세 줄 놓고 마시는데요. 길이가 각각 다릅니다. 잘 봐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레오 과자 맛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깐 마스크는 벗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맛있어. 벌써 3개째. 맛있어. 맛있어. zebrafish. 계속 먹고 있어요 지금 잘린 과자가 그대로 진짜 맛있어 지갑이 없으신 것 같아요 세계식이나 나왔습니다 시디나 시뮬ration 아무것도 없는 시디케이스에 시디를 넣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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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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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였습니다.